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술사를 준비하시는데 목적과 목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97년 조선일보 기사 내용입니다. 그때 당시 건설기술자는 평균 용봉이 3천만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기술사로 합격되면 약 2배인 6천에서 8천원으로 급등하고 그리고 최대 1억까지 용봉이 가능했던 시기도 있었죠. 그러나 22년 현재는 인정기술사 제도로 인해서 기술사 용봉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현재는 건설기술인 등급제도로 인해서 특급기술인과 기술사가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기술사 응시율도 많이 낮아졌죠. 그래도 기술사 시험을 준비해야 될까요? 네 저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이유 중에 옆 동료들과 경쟁해서 뒤처지는 것 같아서 은근히 경쟁 심리가 작동하죠. 그리고 경력에 대한 능력을 인정받고 싶어서 그리고 맹암에 새겨 사회활동을 하고 싶어서 그리고 기술사를 따면 그래도 직장생명이 오래가지 않을까 싶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기술사 합격시 혜택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증적인 혜택입니다. 기술사 수당은 민간기업과 공무원이 있지만 민간기업은 월 30에서 50만원 수당을 주는 회사들이 대부분입니다. 요즘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회사도 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공무원은 월 5만원 정도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문활동에 따른 부수입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위원회 참석시 한 10만에서 40만원 이렇게 생길 수가 있는데 생각보다 검증적인 혜택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혜택으로서는 6대 시중은행에서 전문직 신용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2억원 한도 내에서 자기소득의 100% 한도입니다. 그리고 각종 자문심의 자격시험위원으로 참여할 기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경력자 공무원 특재 5급 응시기회를 얻을 수 있으나 기술사 공부에 대한 노력 대비 가성비가 저는 많이 약하다고 생각됩니다. 업무적인 혜택으로서는 PQ사업에 대한 가점입니다. 공공사업 PQ가점 혜택으로서 현재 설계쪽은 가점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런데 감리쪽인 건설사업관리의 경우 0.2점의 가점이 아직 남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계쪽에서 사라진 것은 아주 큰 기술사에 대한 메리트를 떨어뜨리는 일인데요. 그러나 특수한 사업의 경우 책임기술인으로 기술사로 한정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10년 전만 해도 책임기술인은 기술사만 자격조건이어서나 현재는 특급으로 대체되어서 가장 강력한 기술사 메리트가 사라졌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이렇게 시간을 쪼개서 했는데도 기술사를 학교에도 와닿는 혜택은 아쉽게도 크게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메리트가 없는데 저는 왜 기술사 시험을 준비했는 이유가 저의 경우 타 분야 전공으로 비자격자로 분류되어 특급 성급이 안되는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성급 방법은 기술사 자격 취득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절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성급 불호로 그때 당시 나름대로 불안정한 생활을 이겨내기 위해서 기술사 합격이라는 간절한 목적이 생겼는데요. 그리고 그때 당시 저는 한창 실물직급에서 일할 때라 시간이 거의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의 목표는 최단 기간 내에 도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합격 당시 준비가 덜 되었다고 생각했지만 그때 채점 기준과 운때가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술사 합격을 원하신다면 명확한 목적과 목표를 세우십시오. 목적이 없으면 당연히 마음도 나태지고 수음비가 아까워 시험을 빼먹기도 하겠죠. 기술사 시험은 운치기삼입니다. 방대한 시험 범위에서 나에게 맞는 시험 기회가 언제 찾아올지 모릅니다. 목표 기간을 세웠다면 그 기간 동안 모든 시험에 빼먹지 말고 응시하셔야 합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알려준 키워드와 함께 절대 외우지 마시고 다독하시어 시험을 그러지 말고 꼭 응시하셔서 운치기삼의 운을 한번 믿어보십시오. 그리고 다음은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좀 알려드리면 큐넥 공지사항 기술사 시험 시험위원 공개 오타네요. 공개 모집을 검색하시면 22년도까지 전전목 기술사 출제 기준에 대한 내용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관심이 있었으면 큐넷에 들어가셔서 출제 기준을 한번 보시고 공부하시는 것을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술사보다 더 중요한 PQ 평가 기준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